시 한편을 소개합니다. 종합문예지 개간한국작가 2022년 겨울호에 실린 김대응 시인의 신작시입니다. 제목은 물들지 않는 것에 대하여입니다. 물들지 않는 것에 대하여 툴툴거렸다. 이건 왜 물감이 잘 들지 않는 거야? 다른 것은 다 잘 되는데 이것만은 왜 안 되지? 버려버릴까 보다. 한편에 밀어두고 시간을 보냈다. 잊힌 듯이 지나간 시간 속에 떠오르는 잔상인 듯 안개인 듯 그런 색깔은 없을까? 찾아도 없었는데 포기하고 버려진 물건들 정리함을 보았다. 버릴까 말까 그 옆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툴툴거렸던 그것. 그래 이거였어. 미처 알아보지 못한 미숙함.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자책하며 그것을 고이 들어 딸맞춤으로 사랑의 자리에 앉혔다. 김대응 시인의 신작시 물들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낭송의 김대응 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